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우와 이게 뭐야 엄마 어 이거 이거 추석 선물로 왔는데 맛있는 청포도네 엄마 이거 그냥 청포도 아니야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그게 뭐야 청포도 아니니 더 맛있는 거니 엄마 이거 몰라 샤인머스캣 이거 유튜브에서 먹방 엄청 많이 하는데 나는 엄청 비싸서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있다니 어머머머머머 얼마나 비싸길래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지 한송이의 2만원 비싼 거는 3-4만원까지도 해 어머머머머 그렇게 비싸니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비싸 나도 몰라 안 먹어봐서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축축아 샤인머스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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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렇게 귀한 걸 보냈어? 어머어머 엄마 이거 언제 먹어? 먹어 엄마가 씻어줄게 예스 자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우와 어우 포도송이가 엄청 크네 반짝반짝 빛이 난다 엄마 이거 망고 맛 난데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엄청 놀라운 맛이야 어디 한번 보자 어머 세상에 망고 맛이 진짜 난다 과일 안이 꽉 찼네 이거는 야 두 세끼만 먹어도 엄마는 배부르겠다 우와 유튜브에서 맛있다 그래서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소원을 이뤘어 그렇게 좋아? 리온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너무 좋네 리온아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응? 목에 걸리겠다 응 알겠어 리온아 이거 너 다 먹어 응? 이거 다 너 거야 천천히 먹어 알겠지? 왜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이거 너무 달다 응? 엄마는 딱 두 개 먹었거든? 딱 요거까지만 먹고 안 먹으려고 엄마는 딱 요거까지가 좋은 거 같아 리온이 다 먹어 응 알겠어 아이고 누구한테 주먹어 어? 어 여보세요? 어? 아휴 저희 잘 받았어요 어휴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아휴 매번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어떡해요 어휴 샤인머스켓 이거 나만 먹고 싶은데 몇 알만 챙겨놓을까? 응 하나만 더? 어휴 맞아요 그냥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휴 그냥 슉 지나가버려가지고 흐흐흐 그쵸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걸 어디다 숨기지? 어휴 저기다 숨겨야겠다 다음은 어디다 숨기지? 아휴 아휴 이거 나중엔 어디다 숨겼는지 까먹을 것 같은데 아휴 그림을 그려놔야겠다 좋았어 아 우리운우 뭐하냐 어 6학년 왔어? 게임하자 그래 덤벼라 아 나 오다가 설아 누나 봤다 설아 누나? 어디? 지금도 있어? 여기 밖에서 만나는데 모르지 몰칫자 설아 누나 어 리온이? 안녕 설아 누나 기다려봐 왜 기다려? 6학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간데? 설아 누나 보러? 어 게임하고 있어 어 아 젖네 유튜브나 봐야지 레몬콘 어딨지? 어 이거 뭐야 샤인머스캣 붐이지도? 하아 보물찾기 게임 이런건가? 하아 여기가 TV고 여기가 소파? 그럼 여기 있는건데 밑에 있나? 어 여기있다 우와 엄청나다 샤인머스캣이다 보물 발견 이건 내가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엄청 깔이 크고 예쁘다 찾는 즉시 먹으라고? 샤인머스캣? 혜 oranges 여기 하트 표시되는데 샤인머스캣이 있다는거네 또 찾아볼까 실례합니다 오 여기 침대 여기가 책상 아 저기다 오 찾았다 아 게임 재밌는데 설화 누나 어 리오나 왜 누나 누나 어디 가고 있었어 나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마트 가고 있었는데 마트 나도 따라가도 돼 뭐 그래 아 나 줄 거 있어 줄 거 그게 뭔데 누나 샤인머스캣 먹어봤어 어 그거 초록색 보도 아니 그거 안 먹어봤는데 그거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짠 샤인머스캣 우와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우와 주머니에서 꺼냈네 어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짠 하자 짠 하자 그래 고마워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이게 샤인머스캣이구나 진짜 맛있다 맛있지 샤인머스캣 보물찾기 여기 재밌네 즉시 먹기 또 어디 보자 응 여기 아 화장실 여기가 세면대고 이쪽 이쪽 여긴가 어 여깄다 아 이거 찾기 놀이 진짜 재밌네 찾는 즉시 먹으라 그랬지 난 이 보물찾기 게임 정말 잘하는 거 같아 어 어 6학년 너 지금 뭐 먹어 내가 찾았어 이 게임에서 이겼다 뭐야 뭐야 내 건데 내 샤인머스캣 게임하는 거 아니었어 아 6학년 왜 너 내 보물지도에서 마음대로 찾냐고 난 게임하는 줄 알았지 샤인머스캣 맛있더라 당연히 맛있지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놓은 건데 아 미안 아직 다는 안 먹었어 너 몇 개나 먹었어? 나 지금까지 네 개 찾았는데 그래 쥐도 줘봐 어 여기 있는 건 아직 못 찾았네 휴 이건 아직 못 찾았네 야 여기도 하나 더 있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어우 좋지요 짠 이거 진짜 맛있더라 맛있지 이렇게 비싼 거 어디서 났어? 나이들 엄마 아는 사람한테 선물로 왔어 자야지 아 차가 이게 뭐야 어? 이게 뭐지? 샤인머스캣? 오 이거 맛있는 건데 맛있겠다 이런 짓 할 사람은 어려운 밖에 없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지요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